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밀로 연밀화 그리고 있는 디펜입니다 이번 그림은 방탄소년단 뷔의 35번째 펜아트입니다 지금 영상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앞으로 전체 과정 영상은 짧게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대신에 각 부분별로 튜토리얼 영상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림에 관심이 있으셔서 저의 튜토리얼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또는 제 채널의 메인 페이지로 가셔서 튜토리얼 섹션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영상도 즐감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시리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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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만나요